뭐 어느정도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와서 친분이 있는 게스트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기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되지만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서요 추천드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뭔가 좀 베일에 쌓여 계신 분들 그리고 너무 이제 자기관리가 뛰어나신 분들을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런 분들을 약간 심층 인터뷰하면서 속에 있던 화를 약간 끌어내 보고 싶은 그런 약간 욕심이라 해야 될까요 뭐 배우분들이 됐던 아이돌분들이 됐던 저는 특히나 좀 아이돌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아이돌은 산하씨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좀 표현하시는 건가요? 산하님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아니 뭐 요즘 근데 좀 어느정도 연차가 좀 있는 아이들 아이돌분들로 해서 BTS요? 아 PD님이 지금 조용하게 BTS 이렇게 외치고 계신데요 아무튼 누가 좀 이렇게 나와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만한 아이돌분이 있다라면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